네, 오늘 김병호의 문화살롱 네, 결혼과 라이프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불안해 뭐 불안해서 필요할게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네, 위험한 문화살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리즈에 하나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문화살롱으로 야, 이거 잘 만들었다 기타 예, 그렇습니다 익스플로러 T2017 모델인데 166만원 네, 아주 그냥 뭐 디자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헤드가 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룡언얼도를 연상시키는 저건 생각해 0000769 아, 00769 00769 저 이거 00769 대표죠 그렇습니다 00769 00769 그 편의 밑에 댓글들 다들 엄청 뭐랄깨고 00769에 빵 터지셨거든요 이게 뭐죠 3, 3, 3, 4, 3, 0, 2, 3, 2, 0, 0, 2, 0, 2, 3, 2, 0, 0, 0, 7, 6, 5, 0, 2, 3, 2, 0 딱 때네, 딱 때네 진짜 아주 딱 떨어지죠 기가 막히네 거기 밑에 댓글을 보니까 회차되면 선물 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 0, 7, 6, 0, 3, 0, 2, 3, 2, 2, 3, 2, 1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라이프? 라이프 앤 웨딩? 결혼을 하면 내가 여자다 그러면 인우 씨랑 결혼을 하면 인우 씨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거지만 옛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게 매주 있는 거죠 매주 다 어머님 아버님으로 부르는데 4명이야 장인 장모 엄마 아빠니까 그 사람들만 해도 1년에 4번이에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인데 그러네요 할머니까지 있는 집이 있고 뭐 처족한 뭐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12번이라고 치고요 지금 좀 미니몸으로 12번이라고 치고 10만원씩 나가면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뭐 그것도 또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운데 안 사셔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결혼하고 싶으시면 당장이라도 하십시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웨딩 앤 라이프라는 게 결혼을 하면 매주 예비군을 받게 되는 그런 거다 최소 충주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려면 해라 이거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네 웨딩 앤 라이프의 결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웨딩 앤 라이프가 뭔가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한 그리고 선생님의 경험을 한가득 담으신 오늘 깁슨 USA 2017 익스플로러 T 모델 할텐데요 약간 익스플로러가 나왔는데 이런 모험과도 같은 그런 문화살로 시작을 해봤네요 166만원이고요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네 로즈우드 집합 미니그로버 튜너 1.695 너트의 테크토이드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영혼 없이 딥이라는 거세요? 네 테크토이드겠죠 뭐 네 테크토이드죠 뭐 12인치 지팡궁률에 22프렛 24.75인치 스케일 길이 496R 496T 2볼륨 1 마스터톤 토글 스위치 496을 쳐본 지가 오래됐는데 496이 지난 시간에도 496이었죠 우리 이게 바디가 조금 더 더 날렵하고 크잖아요 이게 더 더 빡셀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해피 메탈 익스플로러 올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게 109였거든요 파이어보드가 109였으니까 이게 이거 110으로 봐야 되겠네요 110 110으로 봐야 되나? 아닙니다 그 똑바로 섰는데 지금 거의 아 그러네 이게 지금 똑바로 섰 거죠? 예예 그럼 109으로 봐야 되겠네요 110 아니구요? 아 이건 또 아 이건 좀 무게가 있는데 이거 이거는 이건 또 무게가 있을까요? 아 참나마 이게 제가 아까 생각한 그 무게가 아닐까 음 그렇습니다 3841 네 우리끼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만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아 뿅 뿅 짜잔 네 딱 오!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크으 아닌데 내가 맞추셨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99 어 선생님이 무게 디테일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되게 의도치 않게 딱 3.5에 딱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3.50입니다 3.50 40 40 아 아니구나 네 30 40이요 40 44cm 그냥 40 네 4cm 딱딱 떨어지네요 얘는 네 그러게요 딱 떨어지려나 이것도 뭐 75 이렇게 그러진 않네요 77 77 저거랑 비슷하군요 우리 파이어버드랑 이거 봐 지금 파이어버드랑 같은 볼륨입니다 네 네 이제 샌더 클린톤이구요 오우 굉장히 진하네요 뚱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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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도 괜찮지만 앞뒤 밸런스가 좋네요 496 세트들이 밸런스가 좋네요 자꾸 G만 치지? 조용히 날려나? 자꾸 이걸 치지 00765 G를 치고 계세요 이게 앞이 컵이고요 이게 뒤 오! 오 짱말라 오 짱말라 마사이 강렬하네요. 강렬하고 뚱뚱하고 이거는 익스플로러 맞네요. 익스플로러 기조를 그대로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7에서 뭔가 달라진 게 크게 없이 기조를 계승을 잘 한 느낌입니다. 강렬합니다. 역시 멋쟁이 기타예요. 네. 멋쟁이 기타네요. 정말. 마샬에다가 마샬 게임을 쓰지 않고 우리 오랜만에 알지옹. 이게 크런치박스. 네. 도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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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끊어진 1번 줄림. 또 끊어진 1번 줄림. 새로운 닉네임들이 등장을 했고요. 한줄평은 이분. 악플러 문. 악플러 문 이분이 분명히 잘 만들어진 기타로 보입니다. 3피스 호남목재 4개의 가벼운 바디가 매력이네요. 하지만 가격으로 본다면 스퀘이어의 치리 씬라인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줄평. 지갑이 무거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벼운 기타. 괜찮네요. 콘트라스트가 있네요. 네. 콘트라스트가 있는 한줄평이었어요. 깁더 텔레캐스폴님. 이분이 굉장히 애매한 어떤 길드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팬더도 싫고 깁슨도 싫으면 길드하자. 브릿지도 싫고 넥도 싫으면 중간하자. 탕평기타 이렇게 주셨네요. 탕평. 네. 탕평책. 탕평책을 쓰시는군요. 그게 중간 픽업소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깁슨에서도 이게 익스폴로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기조를 거의 변하지 않고. 흡수하는 맛이 좋고 이게 약간 답답한 거 기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는 탐험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폴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야 이 충격이네요. 아 그러네. 기타리스트는 탐험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폴로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야 이게 되게 와닿는 한줄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익스폴로러. 이게 무슨 말인가 싶네요 정말.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스폴로러. 아 볼 게 없나 봐요. 네. 이번에 미친 새 탄 새 파이어버드의 기조변화가 또 반갑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익스폴로러의 한결같은 것도 반갑네요. 네. 저 한결같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저 큰 하드케이스. 큰 하드케이스. 어쩔 수가 없죠. 이걸 넣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죠. 네. 저는 뭐 사운드도 강렬하고. 사운드도 강렬하고. 그리고 뭐랄까. 가장 그 딥슨에서 생긴대로 노는 기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생긴대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탐 없는 익스폴로러는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게 가장 큰 기조가 되겠네요. 가장 떠날 것 같은 기타가 그대로 있어요. 네. 네 그대로 있죠. 166만원입니다. 자. 네 좀 좋겠다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적당한 고득성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2017 깁슨 일단 1차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펙터가 대기 중입니다. 아 드라이픈데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긴대로 노는 드라이브이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음 시간에 어 뭔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는 익스폴로러. 네. 오늘 여기까지 깁슨 시리즈 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펙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다음 시간에 이펙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펙터로 돌아오겠습니다.